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 유튜브 유튜브 방송 주로 하고 있구요 100년만에 100만년 100년만에 오네요 지금 공원에 있구요 아 오늘 공기가 좋아요 유튜브 방송을 주로 하고 역시 시청자 없네요 공지사항 떴는데 아프리카 질찻 17 유튜브 28 역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3분 이상은 해야지 더 멋있어졌죠 나는 나는 저팔에 왜 나를 미워하나 아 예 bj 책그림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야 오늘 진짜 공기가 끝내주네요 미세먼지 없고 공기가 아주 아주 좋아요 야 날씨 너무나 좋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 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네요 나 살 많이 쪘어 얼굴이 달덩어리야 진짜 얼굴이 달덩어리네 하하 얼굴이 달이 됐어 달이 되어도 올라왔네 아닌가 이것도 뭔가 하여튼 얼굴 살이 살 쪘어 얼굴 살이 살 쪘거지 인지 물고기 몸을 넘어가는 건가요? 70... 80이면 안됬겠지 70만... 9... 8.. 이렇게 되면 음... 아 하 하.... 안녕하세요 여기가 제일 높네요 아 좋다 여기가 여기도 좋지 여기도 좋고 여기가 여기도 좋고